처음 전기차가 나왔을 때 정말 신기했는데 요새는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구역이 따로 생길 정도로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강서띵똥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알아봅시다. 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전기차만 일반 차량을 주차하시면 안 돼요. 급속충전 1시간, 완속충전 14시간 충전을 시작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고 있으면 위반행위입니다. 충전시설 주변 혹은 충전시설 내에 적재 또는 주차금지 또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.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훼손시키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. 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의 단속 대상이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로 확대됐다고 하니 꼭 확인해주세요. 4월 30일까지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고 5월 1일부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여러분 주위에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. 이용하는데 모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요. 안녕! 안녕! 안녕